또 끝이 시간이 왔어 또 배가 고파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 혼인이 똥손이 또 한번 또 시작을 해야 돼 뭘 시작해? 바로 오늘은 밥 쌍지 쌍 여기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나올지 않게끔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오늘 밥들 뭐냐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는 나도 사랑하고 저 여러분도 사랑하는 된장찌개 그 된장찌개를 할 거야 하지만은 말이지 이 똥손 때문에 제대로 된 맛이 나지 않으니까 오늘도 할터가 필요해 그렇지 할터로 우리가 또 백종원 씩을 불러야지 어헤이 백종원 씨 잠깐만 뭐 때문에 내가 직접 내가 섭외했어 오케이 된장찌개 눌러보면 뻔해 또 나와 무조건 그 뭐야 백종원 씨 뭐 그래 있잖아 백종원 씨의 된장찌개 레시피를 보면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보자 보자 이거는 물을 넣네 무와 삼겹살을 넣네 좀 희한하게 만드는데 오케이 한번 시작해 보자고 보자 쌀뜩물을 빼고 쌀뜩물을 아까 내가 밥을 지으면서 빼놨어 짜자잔 짜자잔 쌀뜩물을 뿌려야 되겠지 자 그냥 넣고 넣으면 더 많이 물을 잘라구 이 정도면 되겠지 어 그렇게 너무 짜 조그마치 않게 자 쌀뜩물 지금 끓이고 있는 데다가 집어넣자고 된장을 넣어야지 된장 된장은 어느 정도 넣으라고 말이 없어 그냥 대강 맞춰서 넣으라는 거 같은데 보자 이 정도 물이면 한 두 숟가락이면 되지 않을까 응 오케이 맞아야 되는데 오케이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안 흘려나 괜찮겠지 자 이제 끓이고 올리니까 중불에서 약간 약불 가운데 정도 놔둬서 이걸로 한 30분을 끓여줘야 돼 팔을 넣고 본박이랑 양파 그래 좀 약간 크게 잘라야 되겠지 씹는 맛이 있어야 되니까 좀 큼지막하게 좀 자르지 뭐 너무 큼지막한가 됐고 요거는 준비 끝 오케이 한 15분 됐으니까 한번 볼까 오 아 대다시 아 아 참 안 돼 아 아 아 아 배토문씨 거는 보니까 삼겹살을 넣더라고 삼겹살 우리가 먹다 남는 삼겹살이 있지 하나 둘 내게 넣으면 되겠지 한 이 정도의 고기는 넣어야지 먹지 응 우리 형 뭐 할까 오케이 몇 개는 구워보다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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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으면 되는거니 안 잘르고 오케이 이제 한 30분 딱 됐으니까 보자고 이제 아까 똑같지 오 엄청 보자고 응 맛이 어떨지 잠깐만 두 번 한 번 더 먹어야 돼 야 먹어봐 안 먹고 싶어 한 번 먹어봤던지 안 먹고 싶어 네 이상해 좀 짜 짜 짰어? 모르겠네 그래도 계속 해봐 그 다음에 해야 될게 각종 야채를 다 넣어갔으니까 넣어보자고 짜잔 전부 다 넣어 엄청 샥샥 어느 정도인지 끓어가니까 내 차고 삼겹살을 투하 투하 오늘 샤드로운 피자 다진 마늘 다진 마늘 한 스푼이라나 어우 이상해 많이 넣었네 넣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 이 정도 한 개는 안 된대 조심해서 빼야지 자 자르고 한 스푼 안에 뚜껑을 좀 닫고 고춧가루 혹시 모르니까 국물을 한번 한번 먹어볼까 아까보다는 좀 낯설게 고춧가루 잡혔어 아까보다는 좀 나 오케이 오케이 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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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물을 다 넣기에는 너무 많이니까 우리는 반만 넣죠 매운 고추를 하나 조금 넣어야지 한 조금만 넣자고 우리는 한 둘 셋 넷 다섯 개 사은수 개 아니야 여섯 개 하자 여섯 개 자 이제 두부를 넣고 우리는 매운 고추 짠 그리고 좀만 기다리시고 한 5분 먹자고 와 된장찌개인데 약간 국같이 먹지 우리는 오케이 나 뺀 비주얼은 좋아 오 많이 잡혔어 오 오 나 뺀 오 오 생각보다 이거 성공한거 같아 잠깐만 잠깐만 오오 생각보다 맛있는데 잠깐만 잠깐만 야 야 이거 봐봐 국물 그치 아까부터 잡혔지 아까부터가 나쁘지 않아 그치 그치 두부랑 밥이랑 같이 야 이거 생각보다 맛있네 오 이 뭐지 이거? 삼겹살 들어간게 한 손에 오 이거 와 이 구수한 맛이 나는데 약간 오 생각보다 맛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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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성공한거 같은데 성공한거 같아 오 백종원씨 다시 봤어 와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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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먹었지 하하하하 고구멍 맛있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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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하하하 고춧가루